리신 올 수 있다 으응? 아! 이걸? 잠깐만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은신!! 절대 못 찾아 절대 못 찾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백날 찾아라 이 자식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냐아아악 이번은 집으로 하하하하하 오늘도 새벽 3시까지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으로 좀 해볼게요 아.. 티모가.. 두표 탁티모, 정글티모, 미드티모, 원딜티모, 서포티모 아아악! 아악! 안돼! 아악! 아 죄송합니다 이제 노이로제가 방금 걸려가지고 티모는 안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티모 제발 하.. 이렇게 좋아하는데 신나분들이 새벽 3시 가까운 시각까지 남아주신 분들인데 오케이 티모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막판까지 봐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 티모 가겠습니다 티모 일단은 픽을 해놓고 하하하하하하하 제가 그럴 리 없죠 여러분들 긴장 푸세요 아.. 릴렉스 더러운 대머리 아.. 또 저를 못 믿으셨군요 아.. 저를 또 못 믿으시고 아 여러분 진짜죠 저를 아직도 못 믿으셨습니까? 저 진짜 서운해요 나 서운해! 나 다치해! 다치한다! 저.. 저.. 서운해요 어? 형 나 오늘 면접 발표야 기운 좀 줘 아 뭘 기운을 줘 어? 이 자식이 무슨 기운을 주냐 이 자식아 어? 이미 붙었는데 어.. 아니 이미 발표가 나왔고 친구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만 남은거야 이미 이미 심사위원분들 아니지 뭐라고요? 면접관 이미 그 평가..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미.. 붙여놨다 친구야 아.. 오케이 아.. 근데 취직해서 처출근하면 어떤 기분일까 진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겠다 저는 사실 못 느껴봐가지고 잘가라 친구야 아.. 반속 너무 느려 아.. 넷살 하나 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응임이 늦었어 친구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라인전 다녀오겠습니다 제모가 도와줄게요 뿅 스타우가 나의 은인이야 귀신이 우는 것을 알려주어서 내가 헤헤헤헤 개빡치지 말파이트 말파님 진짜 왔네 뿅 아하하하하하 말파이트님 어서오시길 말파이트님과의 라인전이 기대됩니다 말파이트님의 단단한 몸땡이에 체속침을 짜식 말파이트님의 단단한 몸뚱이를 쏘는 느낌은 너무 좋아요 말파이트님 몸땡이 몸땡이를 대세요 말파이트님 당신의 근육을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짜식 짜식 빅 날씨 응 안죽어 응 네가 죽어 잠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목소리를 어.. 서른 두 살 때 이런 목소리를 내며 게임하는 걸 보시고는 붙여주신 별명 바로 한심 어.. 한심입니다 가자 제압골이 300원이구만 지금 미드는 분위기가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절대 리신에게 제압골을 줘서는 안 된다 어.. 없어졌다! 골머리가 사라졌다! 말파이터 어디 갔다 왔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어디 갔다 왔어! 아아아아! 까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한.. 한 명만 잡으면 연쇄 유가 아이고! 까비 없어졌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말파이터 씨! 탑을 비워! 너의 타워를 다 긁어주마! 이 자 씨! 이 자 씨! 이 자 씨가 포부를 먹어주마! 천령을 동원해도 못 갔구나!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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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씨!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안기세요 저 티모입니다 귀여운 티모에게 안기세요 리신씨 아이씨 그냥 밀꽃 아아 리신이 짜식 빨파이 짜식 짜식 그저 도로 날 죽이지 못한다! 리신이 와야만 겨우겨우 날 죽였으면서 또다시 그것을 망각했다냐 이 돌머리야! 리신 올 수 있다 응? 아 이걸? 잠깐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은신! 절대 못 찾아라 고타팡배가 절대 못 찾아라 하하하하하하하 백날 찾아라 이 짜식아 하하하하하하 안녀엉! 이번엔 집으로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뻔해 부시만 찾는 너희들의 고정관념 당장 깨부셔 짜식들 그럼 고정관념으로 날 찾으려고 해 짜식들 애송이 녀석들 오케이 홀머린 녀석 포브를 내놔라 오케이 포브를 바로 테이머 꺼 테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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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망가겠구나 또 또 띠용 뼈 뼈 저기와 하하하하하하 저기와 하하하하하하 이 자식 돌버린 녀석 감히 키를 먹다니 저부터 다시 너를 먹어주마 이 자식 뭐야 팀 왜이래 다 망했네 든든한 탑이 되어줘야겠다 간다 저기 미친할 때 이거 너희들 왜그래 조심차려 팀어와 함께라면 이 정도 위기는 위기도 아니다 우리 슬픔 슬픔 오 안 으응 신 잼 은 신 안돼 레이지 끝나라 제바알 제바알 오케이! 이제 안전한가? 죽어! 제발! 자식들 감히 티모를 잡으려고 해? 패시봅 활용능력 1등급 자격증이 있거늘 오케이 왜 티모가 에이스 거들 왜 티모한테 가라고 하냐? 뭐야? 너 언제 있냐? 탁쳐라! 킬 못하는 제라스야! 스트레스 벗기 하지마! 이야아아아아아 가속! CS 막타받기! 스킬 던지기! CS에다 스킬 던지기! 킬 못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아 스트레스 불려 폐작이냐고! 폐작... 자식... 드립 좋네 제라스 어? 티모가 웃었다? 드립이 좋은 녀석이야! 드립으로 올라왔나? 아니 내가 왜 봇을 못가냐면 미드 다 뚫려요 지금 제가 이거 미드 없으면 미드 다 얘네들 1인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미드가 다 뚫려 나 없으면 빼 빼 빼 일단 말파 잡았어 맞아줘! 그렇지 맞아줘서 위치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까지 됐다 잡았다 이거 티명 갔어 어케 정확히..x3 실명 넣었어x2 실명 넣었다 물량! 실명 넣었고 아아아아! 까비FS 좋았다 이번에 또 우리가 잘 이겨냈어 오! 좋다! 악마의 포옹을 가야하나? 악마의 포옹을 가자 힘판을 이길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어! 자오! 내가 왔다 해! 자오! 내가 탑밀면 사람들이 올라올 거다 해! 그때 날 노리는 사람을 노리자 해! 자오! 같이 다니자 해! 타이밍이다 해! 지금이다 해! 앗! 만년설이 갔다 해! 변수다 해! 뭐 좀 다가올 거야! 충동 준비 완료! 자식! 송이 송이 애송이 녀석! 이렇게 되면 너네 다 뚫린다! 와야 될 거다! 어? 야 믿어봐 밀자 밀자! 그래 밀자! 나이스다 해! 자오 도망가다 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짧은 다리 열란 빨리 돌리기! 다다다다다다다다! 하하하하! 버섯 먹었다 해! 티모! 티모 여기있다!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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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끌기다 해! 나이스! 다 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초지개! 여기서 실명이오! 실명이오! 아조타 생명이오 아조타! 하하하하! 개그! 해석인 녀석들! 헤헤헤헤헤 아아! 말파이트 뭐하냐! 아아! 호호호호! 겨우 피했다! 진짜 울텔인거아라! 어! 어! 어고고! 어고고! 나만 무섭다다다다다다! 도망가라! 호호호! 피했다! 적의.. 적의 열매를 먹고 만화를 섭취한 뒤 다시 적부시에 버섯바퀴! 하하하하! 전 개들이다! 할아버지리신이다! 할아버지리신! 할아버지! 어그로 다 끌렸다! 죽어라 이 자식들! 생명백사한테 잘가라! 하하하하! 잘가라! 하하하하하! 진짜 버섯밟았다! 예. 적있들아아! 가자! 끝내자! 할아버지리신! 고마워요! 유이하! 아아! 에이저신수를 받았다! 아하하! 오! 오케이! 케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아... 뭐야... 뭐야... 아... 뭐냐아... 아이씨... 이번 판... 마무리 멘트까지 준비했는데... 틸런 차에서 제라스한테... 이번 판을 통해 알았다... 어? 뭐냐... 뭐냐... 아이씨... 이번 판을 통해서 알았다... 티모는... 귀엽고... 아니 티모는 겹고... 제라스는 역겹다... 아... 이 멘트를 치면서 끝내려고 했거늘... 티모엔... 놀라서... 이렇다구요... 아니... 아... 정당히 잘할걸... 아... 클라이언트님이 놀라셨구나... 아이씨... 아... 장 slides 면 면